어? 주머니에 왼쪽지가 있지? 어디보자. 내가 글 읽는 속도가 좀 느린데? 에이, 몰라. 땡구! 이 비디오 1분 5초쯤에 외국인 한 명이 나타날 건데 지금 한국 방문 중이래. 한국어를 할 줄 알지만 그래도 네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 암튼 즐거운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휴우,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걸. 우와, 시간 잘 지키네. 안녕하세요. 땡구씨? 어, 예, 맞아요. 아, 안녕하세요. 스티브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땡구씨. 아, 네, 저도요. 근데 저는 제 이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부를까요? 어, 이 시대의 영웅님. 첫째, 너무 길어요. 둘째, 안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셋째, 저는 땡구라는 이름이 좋아요. 좋으실대로 하세요. 근데 이 근처에 화장실 있어요? 예, 근데 좀 멀어요. 어딘데요? 아, 어디더라?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아, 그럼 그냥 화면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고 오세요. 아하!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 싸도 되겠네요. 어, 그래도 사람들 볼 수 있으니까 최소한 화면 밖으론 나가주세요. 네. 아, 도중에 움직이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아, 시원하다. 손은 씻으셨어요? 예, 물론이죠. 깨끗한 물로요? 깨끗한 건 모르겠는데 노란색이었어요. 예? 왜요? 냄새나요? 으악! 하하하하, 장난이에요. 진짜 같은데? 이건 그냥 만화잖아요. 아, 그런가? 흠. 뚝! 아야! 뭐야 이건? 아무리 만화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무슨 책이야, 이거? 한국 여행 가이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글 읽는 거 진짜 쉬워요. 그런가? 으하. 다